여기 교통체증이 엄청 심할 거예요, 오늘. 아, 먹어봤다. 11층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앞면. 몇 층 하시겠어요? 저 지하 1층 하겠습니다. 아, 지하 2층? 네. 저 1층 하겠습니다. 1층. 1층은 로비가 있고 대기실이 있어요. 대기실. 대기실. 3층 할게요, 3층. 3층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자, 그러면 장소 안내를 해드릴 겸 각 스포츠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우, 뭐야? 꽤 많은데? 우와, 많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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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실이 이렇게 많아? 꽉 찼는데? 야, 너무 많아. 여기서 오면 그냥 몸싸움으로 다 쳐내려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둘 다 쳐내졌되면 우리가 폐지를 막아야되는. 패지를 막아야되는. 패지, 멈춰! olun. 안 돼. 마이, 이따 abbiamo decentralized도 구 begitu. 그러면, 이거를 빨리 수 없이 시작할까요? 오늘 좀 빨리 움직여야 돼서, 다급하게 3층을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3층만 공략할 생각이거든요 지난 1년간 정말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순순히 물어라진 않을 거고요 한놈만 패는 걸로